2020 수능 대비 한국지리 이것이 모의고사다 줄여서 요즘에 학생들이 이모다 라고도 하더라고요 고모다, 언니다 그것도 아니고 이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이것이 모의고사다 는 선생님이 이제 사회탐구 쪽은 6월 달부터는 굉장히 좀 바빠져요 그래서 사실 이 강좌는 여러분들이 9월 모평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찍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그나마 여유가 있는 4월 달에 보통 찍어두죠 그런데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지금 오픈을 하게 되니까 어 선생님 6월 달 이기자 이너부도 있는데 이것까지 어 선생님 저 어떻게 다 따라가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강좌는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 선생님이 지금 OT를 하고 있긴 하지만 해설 강의잖아 결국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안 들어줘도 괜찮아요 그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거죠 결론부터 말씀을 또 드리면은 그 문제는 9월부터 푸시는 게 좋고 그런데 너무 어려우면 그때 그 어려운 문제만 이 모의고사 선생님이 찍는 해설 강의에서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사실은 안 들으셔도 거의 될 정도로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뒤에 해설도 잘 돼 있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한번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게 더 좋죠 암튼 좋든 OT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업로드가 요렇게 일정이 돼요 이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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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요 마지막 업로드만 조금 조금 일주일 간격으로 찍다가 요 마지막 업로드만 좀 더 빨리 찍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서 이제 어 일주일마다 왔는데 어 그게 아니고 이유가 이제 왜냐하면 이제 5월 달에 이기자 이노부 형강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5월 전에 좀 완강을 시켜 놓을 생각으로 요렇게 마지막 회차는 일주일 간격이 아니라 4일 만에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은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8시간 분량이죠 총 파일로 따지면은 8개 화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짜리 8개 정도로 이게 끝나요 여러분들이 어 선생님 이거 분량이 어느 정도예요 이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20회 모의고사 어 선생님 그러면 400문제잖아요 맞아요 400문제인데 어떻게 8시간의 해설을 다 하세요 답만 부르시나요 그게 아니고 이 모의고사 문제를 다 해설하지는 않고요 거기서 매우 중요한 문제들 좋은 문제죠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 이건 꼭 여러분들이 나랑 같이 한번 공유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런 거 중심으로 해서 찍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 얘기를 좀 더 해드리면은 일단 20회 문항이고요 요거는 선생님 입으로 하는 것보다 요즘에 워낙 sns 이런 거 잘 돼 있어서 선배들한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 모의고사는 평가원의 제가 건방진 얘기죠 사실은 필적한다는 말은 하긴 어렵지만 굉장히 문제가 그러니까 결론부터 문제가 좋아요 푸시면 아니다 어우 문제 좋다 좋다 여러분들이 9월 정도 되면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 여러분의 안목이 생기거든 풀어보면 아 문제 진짜 좋은데 이거 아 이게 와요 문제 진짜 좋습니다 뭐 한두 해 된 게 아니거든 이 모의고사다도 벌써 여러분 한두 해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닐 거잖아 지금 이거 최초로 한 거야 이 모의고사다라는 강제 자체를 여러분 꽤 올해가 한 4년 5년 정도 된 거 같아요 그리고 다 해설을 하진 않고 네 다섯 문항 정도 중요한 문제를 해설을 할 거고요 제일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별은 여기 돌리지만은 이 모의고사다를 풀어봤던 앞서 여러분들의 언니 오빠들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어떤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거의 20회 정도의 모의고사를 풀어봤더니 문제가 보이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안을 한 거죠 선생님 에너지요 이거더라고요 인구요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정도 분량을 풀고 나면은 문제가 소위 말하는 손에 잡히죠 갖고 놀기 시작하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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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이거지 이렇게 알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기가 문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이걸 굉장히 할만하던데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이 이제 일관되게 진행되는 그 접근법들 있잖아요 뭐로 하면 패스해 이거는 알잖아 보강당 울려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전적 접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듣기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문제를 잘 푸는 AI 수준이 돼가는 거죠 오케이 여러분들이 세상은 정말 내가 선생님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뚜드려야 문을 열어준다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애타게 구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뭐 사탄만점 구경수 만점 여러분들 여러분들 성적표에 찍혀 있을 겁니다 아무튼 뭐 그 가는 과정에 하나의 강자로 선생님이 또 열심히 만들어 볼 테니까는 이 강자를 통해서 부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진정한 어떤 좋은 전문가의 안목을 키우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정말로 정말로 정직하게 최대한 정직하게 강사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강자도 선생님 강자를 들었을 때 이기상의가 절대로 여러분들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또 드립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너무 좀 선생님이 좀 갑자기 좀 각오를 다지는 굉장히 좀 진중한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갑자기 왜 갑자기 이런 분위기 왜 아까 이모다 고모다 까지 좋았는데 이럴 수 있는데 그 암튼 저튼간에 여러분들 이 이것이 모의고사다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하게 문제에 눈을 들 수 있도록 그리고 선생님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기출이다 선생님 기출이다 기출 문제집 있잖아 그거 풀고 나서 푸시는 거야 그리고 그거 풀고 나서 그것도 풀 시간이 난 없다 안 푸셔도 돼요 선생님이 개념 때 눈이 말했잖아 제일 좋은 문제 뭐다 평가원 그 다음 좋은 문제가 뭐다 교육청 그 다음 좋은 문제가 뭐다 사설 사설에서 제일 좋은 문제 뭐다 이거 이모다 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푸셔도 넘치고 넘칩니다 안 푸셔도 좋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시간이 없으면 하지만 시간이 있다면 이거부터 푸시기 바랍니다 사설 모의고사 중에서는요 다른 건 안 푸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엄청난 준비로 여러분들 얼굴 웃음꽃이 가득하도록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양의제 médi 양초 spur